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서 그 안에 숫자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정보맨 권혁중 평론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오신 숫자는 32%예요. 32%. 뭐가 32%입니까? 네, 자동차 보험 중에서요. 은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죠. 마일리지 특약이 주행거래가 짧을수록 만기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운행거리 단축을 유도해서 보험 사고율을 감소하는 데 기여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보험회사에서 한 2012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사실 이 마일리지 특약은요. 계약자가 원하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게 안내 부족 이런 사유로 인해서 2020년 기준으로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 1,700만 명 중에서 무려 32%에 해당하는 548만 명이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돈 내는 게 없는데 31%는 몰라서 가입 안 하고 있다. 네, 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할인이 됩니까, 이건? 네, 일반적으로 1년간 운행거리가 한 1만 5천 킬로미터 이하면 운행거리 구간별로 한 2에서 45% 정도가 적용이 되는데 뭐 한 달로 치면 평균 한 1,250km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걸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특약 가입자 한 1,100만 명 가운데서 한 810만 명 정도가 만기 후에 평균 10만 7천 원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많이 받았네요. 네,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게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운행거리가 짧아도 사실 보험 할인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 3분의 1은 전혀 이 제도를 몰랐거나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귀찮아서 신청 안 했거나 아마 그러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빨리 가입해야 되겠네. 이거 뉴스로 보니까 최근에 또 이 마일리지 특약과 관련해서 좀 바뀐 내용도 있는 모양이에요? 뭐가 바뀌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는 운전자가 선택사항이었거든요. 내가 이거를 신청해야지만 사실 혜택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너무 많이 신청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마일리지 특약이 다음 달부터 자동적으로 차보험 계약에 포함되도록 약관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1일 차보험을 개시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이제는 적용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가입 때 이 주행거리 사진을 이제는 보통 제출하게 되는데 이 기한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보통은 우리가 책임 개실로부터 7일 이내 사진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기간을 이제는 15일 이상으로 좀 늘려주게 되고요. 이거 깜빡 사진 안 보냈다 이런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기간도 늘려주고 그다음에 운영 방식도 좀 바뀌는데요. 사실 그 대면 가입 경로가 있죠. 우리가 보통 다이렉트 보험이 아니라 설계사 가입이라든지 대리점 가입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걸 또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설계자 가입과 아니면 대리점 가입을 통해서 이런 미가입률 그러니까 이 특약을 미가입하신 분들이 45%, 52%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더 높아요? 네. 오히려 이제는 미가입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편을 하면서 이런 걸 좀 없애기 위해서 보험 설계사가 직접 주행거리 사진을 가입자로부터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야, 이거 직접 그러면 설계사들이랑 상담해서 가입하는 건데 말 싹 안 해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이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좀 좋네요. 보통 이게 만기일에 특약에 제가 가입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달렸는지 증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조금 바뀌나요? 네, 바뀝니다. 이게 보험회사를 보통 우리가 갱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갱신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보험회사로 갈아탈 수도 있잖아요. 사실 1년마다 한 번 하니까. 그럴 경우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현행은 일단은 기존 보험사에도 제출도 해야 되고요. 그 주행거리를. 그다음에 새로운 보험사. 이제는 새롭게 내가 보험회사를 갈아탈 때 새로운 보험사 쪽에도 주행거리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제출인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걸 개선을 하면서 한 번만 제출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보험사가 아니라 기존 보험사에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정산을 받으니까 기존에 냈던 거에서.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제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럼 새로운 보험사 쪽에다가 주행거리를 제출 안 하나요? 그거는요. 일단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쪽으로 주행 정보를 공유하고요. 보험개발원에서 새로운 보험사 쪽으로 자동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편리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작 이렇게 바꿔야지 이렇게 삶을 편하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변화네요. 만약에 내가 특약을 가입했다가 만기 때 깜빡 잊고 사진 안 보냈어요. 몇 킬로미터 전에. 그러고 나서 다른 보험사가 더 싼 줄 알고 넘어갔어요. 다른 보험사로 갈아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전까지는 정산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 사진을 기존 보험사에 제출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 보험사는 주행거리 정산이 불가하다 보니까 사실 정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는 새로운 보험사 쪽에다가 사실 이제는 새로운 보험사를 하고 거기다 주행거리를 제출을 하면 이번에는 또 반대예요. 새로운 보험사가 주행거리 정보 공유로 보험개발원 쪽으로 넘기고 보험개발원이 주행거리 정보 공유를 기존 보험사 쪽으로 통보를 하면서 기존 보험사가 보험료를 환급해 주도록 이렇게 이제 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정산이 불가라고 그러면 이제는 환급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는 7월부터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보험사들끼리 협력이 좀 잘 되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마일리지 특약이 보험사들마다 이제 다 들어가고 앞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제 특약이 가입되는 구조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할인율이 다 똑같아요? 아니면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까? 어떻게 할인... 말씀하신 것처럼 할인율이 보험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강원에서는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챙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본인의 평균 주행거리를 아셔야 돼요. 연평균 주행거리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동안 제가 봤더니 저는 한 9000km 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그러면 이제는 A라는 보험회사와 B라는 보험회사의 주행거리에 따른 할인율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9000km 구간에 A회사가 예를 들어서 17% 할인해주고 B사가 21%를 할인해준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저는 B회사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료하겠죠. 그래서 주행거리, 본인의 주행거리를 먼저 좀 보시고 거기에 따른 할인율이 좋은 보험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자동차 보험 어려운 게 또 마일리지 할인 또 많이 해주면 또 다른 건 또 비싸고 비교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더군요. 아무튼 다 다르니까 꼼꼼히 확인해보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보험의 특약으로 하는 게 자동차 마일리지인데 그거 말고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내가 운전을 많이 안 한다. 사실 집에 차는 있는데 별로 많이 안 한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이게 없다고 하면 오늘 방송 제가 준비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보험회사의 특약으로 있는 마일리지 제도고요. 이거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내용은 주행거리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을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최대 10만 원의 탄소 포인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9년부터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어디서 지급해 주는 건데요? 포인트를 지급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주체 같은 경우에는 탄소 포인트제라고 해서 실제 이거는 운영하는 협회들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오늘 여기다가 전화를 했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보험회사의 탄소 마일리지 제도. 예를 들어서 특약 같은 이거랑 한국환경공단에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 마일리지 제도랑 중복이 되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탄소 포인트제 쪽으로 물어를 받는데 중복 혜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대로 가는 거고요. 탄소 포인트제는 탄소 포인트제로 가기 때문에 둘 다 혜택을 좀 받아볼 수 있겠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홈페이지에 가는 건데 포털에서 탄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셔서 신규 참여자 아니면 재참여자면 재참여자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원부 그러니까 등록 정보를 이제는 등록 원부를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는 번호판 사진 찍고 계기판 사진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행 거리에 따라서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 포인트를 좀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덜 달려야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주행 거리와 좀 거리가 좀 있는데 감축률과 주행 양을 같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4천 킬로미터 이상 내가 감축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면 1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천 미만 이거는 실험 가능하거든요. 사실 1천 킬로미터는 내가 감축을 했다. 그러면 2만 원의 사실 지원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의 마일리지 특약은 얼마 미만으로 달리면 할인해 줍니다. 이런 건데 이거는 내가 평소 달리던 것보다 얼마나 줄였느냐. 이게 포인트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축률을 따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얼만큼 줄었느냐. 그래서 그 만큼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그래서 금액을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게 되죠. 그렇군요. 이거 그러면 모든 지역에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말 이게 중요한 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요? 솔직히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게 모집 대수 지역별로 다르고요. 모집 기간 종료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3일. 그러니까 2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접수인데요. 지금 접수 받고 있네요?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접수 받고 있어요. 그런데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1그룹 같은 경우에는 3월 30. 그러니까 내일이에요. 내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부산 포함해서 경기, 특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경기 지역이신 분들은 내일까지 이거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거든요.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까지가 1그룹이고요.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4월 6일까지 접수를 받는데요.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렇게 두 굽으로 좀 나눠져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다만 이게 친환경 차량이라든지 서울시 등록 차량은 참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 뭐가 제외되어 있다고요? 서울시? 네. 서울시는 제외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서울시는 안 됩니까? 서울시는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승용차 마일리지라고 해갖고요. 서울시 운전자들에게만 주는 비슷한 똑같은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운전자이신 분들은 여기로 가시는 게 아니라 승용차 서울시,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라고 치시면 새로운 홈페이지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신청하셔야 돼요. 복잡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승용차 마일리지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서울 이외의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하여튼 내일까지 빨리 하면 되니까 탄소 포인트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자동차 탄소 포인트 제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사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꼭 이쪽으로 가셔서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좀 받아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 무엇보다 여기서 만약에 포인트가 나오면요. 현금 전환도 되고 그 현금 가지고 세금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였습니다.